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넷플릭스가 국내 1억 달러 규모의 특수효과 영화 제작 시설 투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문은 넷플릭스의 자회사 스캔라인 VFX와 6년간 1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특수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통해 가상현실 연출 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 영화 제작 시설을 아시아 최초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투자자인 스캔라인 VFX는 특수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 제작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